네, 오늘 키노트 스피치를 부탁을 받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PPT 화면을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요. 내용 자체가 그동안에 워낙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라서 다시 한번 그냥 정리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비엘코가 평화체제 실현 불가능한 꿈인가 그랬는데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오늘 여기에 와서 보니까 실현 가능한 꿈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반도 정세가 변화되는 부분들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노이 노디 이후에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있다는 건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대부 압박 정책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부상을 지금 발표를 했지만 역시 북한은 전혀 호응을 하지 않고 있죠. 북한의 선행동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러한 상황에서 선행동에 나설 것이라고는 거의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가장 위험한, 걱정되는 부분은 9.19 남북 분사비가 무력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 분사비가 무력화되면서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의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이 강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연대 협력이 대폭 강조되고 강화되면서 이것이 상대적으로 또한 북한로 하여금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시키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영블럭 외교가 전개되고 있다. 북중러 구도와 한미일 구도가 동북아 지역에서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현상 자체가 대륙의 북중러 구도와 한미일 구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점이 한반도가 되고 있고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충돌의 위험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우려의 예약을 지점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22년 9월에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했고 이후에 핵무기를 급속히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ICBM 발사뿐만 아니라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고 SLBM 등에 이미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뉴스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인 태도는 자력경쟁을 통해서 대북 제재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북한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북중러 구도를 강화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교역이 대폭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러시아 오프라이랄 전쟁의 무기 지원의 의혹까지를 받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재 러시아와의 관계는 식량과 에너지 지원, 생필품 지원 뿐만 아니라 인력 송출 문제까지 실제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북중러의 무역 자체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한국 정부와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죠. 과거에는 같은 민족, 통일의 대상, 대화의 대상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요즘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국가, 상종 못할 별개의 다른 나라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남조선으로 표현을 했다가 현재는 대한민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이고 조선 민주주의인이고 서로 다른 나라다. 그러니까 상종하지 말자. 서로 간섭하지 말자. 지금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북한의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지금 바이든 정부는 조정도 실용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방침을 가져가고 있긴 합니다만 아마 한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지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 오프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중동 문제의 발목이 붙잡혀서 한반도 문제는 거의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매우 유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교착상태에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 다른 세법을 계속 얘기해왔습니다. 북한은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라는 것이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조건 없는 협상으로 복귀하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오프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중동 문제 때문에 거의 대북 관심은 상당히 멀어져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문제는 그냥 남북미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어느 누구도 적극적인 제시나 해결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움직이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양보만 요구하고 있는 교착상태 이렇게 보이집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에 지금 추진하고 있던 확장 억제력의 효과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입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급진전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한반도의 긴장과 충돌의 위기를 점차 보조시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지금으로서 가장 우려되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과거에 우리 북핵 문제와 관련된 협상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북한에 대해서 선핵 포기를 하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전혀 비현실적인 기대다. 아마 지금은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거의 선핵 폐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쪽으로 기부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래드 셔먼 의원께서도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라크의 후세인 리디아의 가다피 정권의 붕괴가 결국은 핵을 포기하면서 침공을 받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붕괴됐다고 믿고 있는 북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체제 위주의 관점에서 보면 핵과 경제 제재 완화의 교환은 대단히 비대칭적으로 보이고 핵은 체제 안부를 위해서 가장 가성비 좋은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재 완화와의 별개로 체제 안전에 대한 시그널이 없이는 결코 북한은 대화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재만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대화가 없는 시절, 대화가 중단되어 있던 상황에서 그동안의 강력한 제재나 압박 시기에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급진전됐습니다. 그나마 대화가 이루어지고 일정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 개발이 정체되거나 중지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라늄 용축이나 플리토늄 추출도 중단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가 진행되던 시기에 냉각 폭바나 핵실험장에 대한 폐쇄 이러한 조치들도 결국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작은 성과들 중에 하나인지 없이 강력한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전혀 이루어진 성과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의 교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속에서 지금 국제정세가 대북 제재에 대한 공조체계가 급속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작년, 금년에 들어서 ICBM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안부리의 제재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만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아예 추가 제재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나마 에너지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문제들이 러시아에서 오히려 숨통을 제공해주는 이런 형태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는 국제사회의 제재는 오히려 점점 약화되고 무력화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있었던 북핵 관련 합의는 무의미한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1차 북핵위기와 제네러 합의, 그리고 2차 북핵위기 때의 6자회담이나 9.19 공동성명의 경험과 진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최초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고 동창리 발사대를 해체했습니다. 최근에 동창리 발사대는 다시 조립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일정 정도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때는 역시 관련된 대화와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이런 경험들을 제대로 잘 살려나간다면 앞으로 우리가 과연 대북정책, 북한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저는 분명히 그 방향이 보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대화와 협상의 시간이 북한의 시간 끌기에 그냥 당한 것이다. 계속 이용당한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대화와 합의가 이루어졌던 시기 아니면 대화가 중단되고 제재와 압박만 강조되던 시기에 북한의 변화를 한번 잘 보시면 그것이 결코 사실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북핵 문제, 한반도 필요가 문제가 한방에 해결될 수 있을까? 라는 건데요. 이것도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휴전 상태, 전쟁을 멈추고 있는 상태지만 한반도는 전쟁 상태입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전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상태가 결국은 끊임없이 상호지간에 불신을 계속 키우고 있고 결국 신뢰를 만들어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바로 그 종전선언이 우리 1369HR 한반도평화법에도 역시 들어가 있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노이 괴담에서 거의 사실 합의상태,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막판에 무산됐죠. 무산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뭐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서로 과부한 욕심을 부렸다 뭐 이런 추상적인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막판에 협상의 거의 합의 지점의 막판에 존 볼튼 보좌관이 합류하죠. 그리고 합의는 깨집니다. 그리고 합의가 무산됩니다. 존 볼튼 보좌관은 당시에 네오콘을 대변하고 있었고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도 지금 무기업체의 고문으로 가 계신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한반도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보고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해법은 간단합니다. 단계적 동시, 동시 이행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에 아주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국제적인 관계도 존재하지만은 인권 문제, 마약 문제, 해킹 문제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같이 제기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봐야 해서 한꺼번에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만들고 복잡하게 얽히게 만들어서 오히려 해법을 만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반도 기획화와 평화체제 진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제가 작년 브래드 샤먼원이 주최했던 연방의회에서의 브리핑 세션에서 제가 강조했던 전략입니다. 투트랙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하나는 전쟁 상태를 해소하는 것과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트랙의 핫트랙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서 제재 발견된 부분이 협상이 진행되어야 하는 두 개의 트랙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개중에는 북한이 전혀 비핵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데 평화체제 부축이 가능하겠냐, 종전선언이 가능하겠냐, 평화협정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한 트랙과 비핵화와 제재해제라고 하는 또 하나의 트랙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 두 개의 트랙을 동시에 가동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이 두 개의 트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문제의 해결책은 열린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자체가 비핵화를 추동시키는 촉진제의 역할이 되도록 만들어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대한 대안이 없이 단순한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대한 협상만 가지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현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에 평화체제 구축은 비핵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촉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뢰 구축을 위한 단계적 동시이행 방안을 우리가 검토하지 않을 수 없고요. 다시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문으로 돌아가서부터 다시 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트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과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트랙이 되고 이거는 지금 종전선언에 대한 효과와 여러 가지의 종전선언에 대한 오해도 지금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브래드 셔먼 의원이 발의했던 한반도 평화법에는 이러한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내용까지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의미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랙은 비핵화 협상은 결국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다. 일정 정도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 단계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서의 제가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1단계는 핵 동결과 비확산 신고와 제재 완화와 국민연락사항소 설치가 서로 교환되는 조건 두 번째 단계는 핵시설 불능함의 폐기화, 제재 해제 및 북미 정식 수교 단계까지를 고려할 수 있는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종류의 2단계 전략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지금 당장 가능한 것은 1단계 전략을 어떻게 동시 이행 방안을 성공시켜 낼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금은 저의 단계에 들어가는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가 오히려 지금은 더 중요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한반도의 무력 충돌 일기나 긴장 상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건지가 우선 다급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하나의 경로는 이러한 투트랙 전략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결코 성공하기가 힘들겠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이 1단계 전략을 결국은 우선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브래드 셔먼 의원의 1369 법안, HR 1369 법안은 바로 이 1단계 법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법안이고 이것을 실행 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의 의지나 주도적인 역할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평화협정의 체결 문제도 미국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미국의 대국 정책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우리 한반도 평화법은 아직까지 한국전쟁이 발생한 지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한반도 평화의 법제화라고 하는 측면에 대단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통과된다면 이것보다도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 자체가 워싱턴 정부가에서 미국 사회에서 점차 이슈화되고 확산되고 이런 해법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확산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연방원 42명의 연방원이 지지 서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물론 공화당 의원도 세 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데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실제로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이러한 경로와 역에 대한 이 준비 그리고 이 한반도 평화법의 중요성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성공시켜내는 게 중요하고요. 바로 이 역할을 우리 K-PAC을 중심으로 한 재미동표 사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반도 평화법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국회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 총부 결의안이 발의가 됐고요. 174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일리노이주 학원 조나단 캐롤 의원의 발의로 종전선언 총부 결의안이 채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21년 7월 달에는 프랑스 상원에서 아마 이것은 국가적인 단위에서 보면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이 가결된 최초의 나라 프랑스에서의 만장일치로 결의된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입니다. 이 당시에 이것도 역시 이전에 우리 평화의 교포럼에 자랑을 하면 평화의 교포럼에서 가서 우리 프랑스 군사의 외교 군사위원회와 면담을 하고 자료들을 주고받고 이런 과정에서 가능했던 문제인데요. 그때 좀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대단히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깡봉이라고 하는 외교 군사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이 한반도에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전 세계가 대부분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이렇게 돼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반도가 지금 전쟁 상태에 있고 단지 전투가 멈춰있는 상태를 어떻게 전쟁을 끝내는 상태로 가면서 평화협정의 논의를 시작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것은 북한에 대해서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남북한 모두에게 가장 필요하고 이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K-PAC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브래드 셔먼 의원과 미 연방 의원들의 지지를 만들어낸 한반도 평화법 HR 1369 법안이 실제로 이번 회기에 통과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통과되지 않더라도 그러나 이것을 점차 이슈화하고 확산시키고 미국 사회에서 그동안의 대북 정책이 제재와 압박의 강경 1년도 정책에서 이제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 한반도 평화법은 대단히 의미 있고 그리고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을 시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K-PAC에서도 어느 분이 아마 루터킹 목사의 말씀을 해놓은 것 같은데 세상에는 전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기획하고 조직하는 일을 꾸준히 하죠. 그러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평화를 조직하는 일을 전쟁을 조직하는 일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런 차원에서 우리 K-PAC을 중심으로 한 재미동포사회의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우리 미국 사회에서 조직화하는 일이 바로 얼마나 중요한지 한반도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우리 K-PAC 최강철 대표님, 최규선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전체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 발전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